예방에 좀 열 있는 것 같아. 그 정도 열은 괜찮아요. 밤에 더 오르면 수건 적셔서 마사지 해주면 되고. 이번 일요일 비번이거든. 1박 1일로 어디 갔다 오자. 더 이상 추억 만들고 싶지 않아요. 별 의미도 없고. 왜 의미가 없어? 주말에 할 일도 있어요. 하여튼 자꾸 생각하지 말고 털어내. 미왕이 사진 저쪽 아버지 갖다 줬어요? 응. 미안해. 갖다 주지 말랬는데. 괜찮아요.